반갑습니다. 오늘 배우실 작품은 태그는 없고 리스타트가 2번 있는 중급레벨입니다. 리스타트가 첫번째 리스타트가 4월 9시에서 시작해서 퍼 카운트 끝나면 3시에 도착합니다. 3시에서 다시 1번. 두번째 리스타트는 A월. 3시에서 첫번째 섹션이 시작해서 퍼 카운트가 끝나면 9시에 오십니다. 9시에서 다시 1번으로 가는 리스타트가 있어요. 첫번째 섹션. 오른발 패들 2분의 1 턴. 오른발을 앞에 놓고 힘을 올린 하면서 4분의 1. 다시 4분의 1 오른발 사이드 스킬. 왼발 백랑 리커버. 왼발 히치. 오른발 백 스텝. 지금은 4시 반 방향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이면 7시 반 방향을 보시고 왼발 터치. 그대로 다시 4시 반 방향을 쳐다보시고 스텝. 스텝. 나. 스텝. 나. 두번째 섹션. 그대로 왼발 포워드에 놓으시면서 오른발 프리. 호흡해서 살짝 뛰어주세요. 호흡. 리커버 한번더. 포워드락. 리커버. 자 여기서 손 동작이 있죠. 오른손. 포워드락 할 때 펼쳐주시고 리커버 할 때 들어와서 다시한번 포워드락 리커버. 아래로 펼쳐주셔서 돌아오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5카운트에 오른발 힐글라인드. 지금 4시간 방향을 보고 있어요. 힐글라인드. 왼발 백 스텝. 오른발 백 스텝. 왼발 크로스. 오른 발 백. 왼발 백 스텝. 오른 발 터치. 섹션 1, 2. 카운트. 1, 2, 3, and 4, and 5, 6, and 7, and 8, and 1, 2, 3, and 4, and 5, 6, and 7, and 8, and 세번째 섹션. 그대로 왼발 스텝. 고임 하시펴서 왼손을 펼쳐주시면 돼요. 2카운트의 오른손을 겹쳐주시고 오른발 히칭 하시면서 오른손 엘보를 백으로 접어주세요. 당겨주시면 돼요. 한 번 더 포인트 2개 더 손 2개 다시고 다시 히칭 엘보 뒤로. 정방향 3시를 보시고 8분의 1편이죠. 피벗 2분의 1편에서 9시로 오시면 돼요. 도착했으면 오른발 퀵볼 체인지 4분의 1편 크로스 샷세요. 퀵볼 체인지 왼쪽으로 4분의 1편 6시를 보시고 크로스 샷세요. 마지막 섹션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4분의 1편 하셔서 오른발 포워드 2카운트예요. 왼발 피벗 2분의 1편에서 다시 3시로 가시고요. 포워드 2분의 1편 왼발 포워드. 후위 스텝 오른발 5에서 한 박자 이용해서 오른쪽 사선 포워드. 왼발 사선 오른발 백센터 돌아오셔서 8엔 카운트에 두 무릎 동시에 입팍해주세요. 섹션 3와 4 카운트. 1, 2, 3, 4, 5, 6, 7, 8, 8, 1, 2, 3, 4, 5, 6, 7, 8, 8, 1 today. 1 & 2 3 & 4 & 5 6 7 & 8 & 1 2 3 & 4 & 5 6 & 7 & 8 & 1 2 3 & 4 5 6 7 & 8 & 1 2, 3, 4, 5, 6, 7, 8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